앨범 앨범! 와우! 나도 내 앨범! 졸업앨범은 있어요? 아 진짜요? 그 중학교 졸업앨범 안녕하세요 저는 C그룹 시즈2입니다 앨범은 맞지만 K-POP 아이돌 그룹에 대한 꿈 같은 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용기 내서 얻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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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마자 딱 알아봤어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연예인이다 이런 기분이었어요 와 진짜 예쁘다 siebie Witness 맞네 나왔어요 ire easy 대박 100 언니 딱 나왔을 때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와 예쁘다